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천강정입니다.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경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협위원장이었던 2018년도는 탄핵 전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71%, 자유한국당 지지율 10%를 겨우 유지하던 이야기 그대로 보수라면 따지지도 않고 욕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 직무수행평가 81%에서 최근 29%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실업과 양극화, 코로나 백신 대응 등 그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실정에도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성적표가 그리 참담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지였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다 건전한 모습으로 세분화, 전문화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았겠습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 끝날 때마다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임기 5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쪼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의원 내각지를 추진할 청강정 같은 사람 한 명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강정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의원 내각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논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성을 자산으로 역할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1분 40초 정도 남으셨는데 짧고 굵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